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비노선의 주민 설명회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언제 착공하고 어디가 좋아지는 걸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통 효과가 별로인 곳은 어디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GTX 비노선을 설치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주요 거점력을 30분대로 연결해서 서울 인근 도시들에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함인데요. 특히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부터 여의도와 용산역을 빠르게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하는 인원은 많은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현재 송도 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약 1시간 26분 정도 걸리는데요. GTX 비개통시에 27분으로 확 줄어들고요. 여의도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37분 정도 소요되던 것이 1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청량리역을 이용해서 서울 중심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송도역에서부터 마성역까지는 2시간 10분 넘게 걸리던 것이 5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GTX 비노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요. 다음 기본계획에 착수를 했고 전력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마친 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이제 다 끝이 났어요. 모식도를 통해서 현재 진행중인 위치를 보시면 전력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앞둔 상태인데요. 전력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덜 미치도록 사전 검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도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고시된 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표만 보면 금세 착공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서는 2022년 말 착공해서 2027년에 개통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적어도 최소 3년 이상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철도가 개통된다면 노선이 지나는 지형화다 역을 추가로 더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인천의 경우에는 수인분당선이 지나고 인천발 KTX가 출발 예정인 송도역에, 여기가 송도국제도시가 아니에요. 이 역에 역을 추가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죠. 이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인천시에서 노선 변경이 안된다 이렇게 대답을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역 추가를 요구를 했는데요.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이 지나는 동대문역입니다. 위치가 여기고요. 물론 해당 역에 GTX-B의 신설력이 생기면 환승이 편리해진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 수도권 급행철도 중 ABC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강남권역을 통과하지 않는 게 GTX-B 노선이에요. 그래서 사업성도 가장 낮죠. 그런데 이 와중에 역 하나만 추가를 하게 되더라도 사업 추진 동력을 잃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역들 이외에는 추가 역 신설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혹해서 신문기사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작은 노선도는 예비타당성 단계에서의 예전 노선도인데요. 선로가 여의도 가운데 주거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도 대각선으로 길게 건너죠.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여의도를 오른쪽으로 커브로 돌아 나가면서 용산으로 좀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5호선과 병행 설치를 해서 여의나루 인근에서 한강을 대각선으로 건너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대심도라고 해도 지하를 뚫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곳 주민분들 그리고 소유자분들이 많은 반대를 했어요. 이쪽에 아파트와 고층 빌딩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한강을 건너는 거리가 대각선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색의 9호선 노선과 병행 설치를 하고 1호선 하부를 통과하면서 한강을 거의 90도로 거의 직각으로 건너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총 3가지 안 중에 이 빨간색에 대한 2노선도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GTX A노선, 청량리역에서 GTX C노선과 만나게 되는데요. 수평환승으로 계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환승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노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우리가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GTX 비노선의 역사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사들의 위치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면서 약간씩은 조정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송도에서 망우역까지는 신설되는 구간이고요. 세로 노선을 까는 거죠. 그리고 망우에서 마서까지는 기존의 경춘선을 공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KDI에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왕수지구가 포함이 될 텐데요. 2030년에 통행량을 비교를 했었어요. 인천 송도에서 마석방면 승차의 경우에는 송도, 인천시청, 당아래, 서울역이 많았고요. 하차는 여의도, 서울역, 별래에서 많은 곳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석에서 송도 방면은 승차의 경우에는 서울역, 여의도 별래가 많았고 하차는 송도, 인천시청, 당아래역이 많은 곳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네요. 3기 신도시가 개발되었다는 가정하에 2030년 기준으로 역별 순환승인원을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승차인원에서 보시면 서울역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환승인원들 덕분에 총승차인원이 가장 많고 여의도는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인원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인천시청역인데요. 서울역 다음인 두 번째로 승차인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천 구도심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나가는 인원이 많다는 반증인데요. 송도역, 당아래역과 함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남양주 쪽 승차인원이 적은 이유는 인천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낮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와 서울역도 승차인원이 많은데 왜 여기는 눈여겨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역은 이미 교통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교통이 뛰어난 동네이고 현재 매매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의도도 사실 굳이 GTX가 들어오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고 그만큼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의도 주민분들이 GTX B 공사를 그렇게 반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GTX가 없을 때보다 개통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서울 중심부로 갈 수 있어야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GTX ABC 노선은 모두 대심도 철도예요. 지하 40m 아래 깊숙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상에서 플랫폼까지 내려가는데 지하철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동탄역 SRT를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하 6층에 SRT 플랫폼이 있어요. 지상에서 열차를 타기까지 꽤 많이 내려가야 하고 그만큼 추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10분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용산역 여의도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할 때 버스나 택시 등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나 아니면 GTX를 타나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GTX 개통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봐야 하는 거죠. GTX가 생겼을 때 획기적으로 서울 이동 시간이 짧아져야 효과가 많고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통호재 분석의 기본이에요. 다음 여기 생기는 곳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송도 국제도시의 송도역인데요. 현재 인천 1호선 인천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인근에는 국제업무시설과 지시동보단지 그리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GTX와 연계해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을 공모를 했었어요. GTX 비노선 역사에는 4개 역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 중 송도역이 이렇게 포함이 되었고요. 버스 승강장이나 주차장 그리고 대합실 같은 것들을 위아래 수직으로 설치해서 빠르게 환승할 수 있게 하고 주변의 상업시설과 연계할 것을 구상했습니다. 이 환승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인구가 해당 역에 머물면서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인데요. 이 환승센터가 생기는 역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인천시청역인데요. 현재 인천1호선과 인천2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인천 전지역에서 이곳으로 모이기가 편리한 역입니다. 그래서 GTX-B 개통시 높은 이용률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곳은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이면서 인천시청과 교육청 등 공공시설이 있고요. 또 상업지역도 있어요. 학군도 좋기 때문에 인천 구도심에서 실거주성이 높은 곳이죠. 인천시청역은 환승센터가 생길 예정인데요. 공원과 연계하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평역인데요. 현재 지하철 1호선과 인천 1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평역의 북쪽으로는 상업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인근에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가 입주를 하고 7호선 부평구청역이 개통하면서부터 상권이 많이 쇠락을 했어요. 부평역에도 환승센터를 구생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GTX-B노선이 개통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당아래 부천종합운동장역입니다. 현재 7호선이 운행 중이고요. 대곡소사선이 개통 예정에 있어요. 현재는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의 이용객이 다른 역들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대곡소사선이 개통을 해서 김포공항을 지나서 대곡역, 일산역까지 갈 예정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높은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이용객 수가 한층 더 많아질 것이고요. 인근에는 주거지역이 약간 거리가 있게 떨어져 있고요. 공장지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해당역도 환승센터를 지하로 배치해서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크게 높일 예정이었어요. GTX-B까지 개통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와는 많이 바뀔 것입니다. 다음 신도립역은 1호선과 2호선이 현재 다니고 있고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인근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의도역은 5호선과 9호선이 지나고 있고 신안산선이 지나갈 예정이에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용산역은 인근에 상업시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가 있죠. 아직도 100%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1호선과 경희중앙선 KTX가 다니고 있고 신분당선이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4호선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죠. 서울역에는 상업시설과 업무용 빌딩이 많이 있는데요. 1호선, 4호선, 경희선, 공항철도, KTX가 다니고 있고 GTX A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명실상부한 교통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고 서울역 북부에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청량리역은 인근에 상업시설이 있고 여기에 북쪽으로는 여러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남동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배후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청량리역의 정비사업과 아파트 선호도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저의 예전 경매물건 소개 영상을 보시면 이 지역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1호선, 경희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이 다니고 있고 강북 횡단선과 면목선, GTX 신호선이 예정에 있어요. 앞으로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권역의 교통중심지가 될 것이죠. 미래가치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이고요. 망우역인데요. 경희중앙선, 7호선, 경춘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춘선과 GTX-B가 선로를 공용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 별래역은 별래선 8호선 연장선이 들어올 예정에 있어요. 구리갈매지구와 별래신도시에서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왕숙역은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SBRT와도 연계할 예정이고요. 신도시 지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겠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별래호평역인데요. 북으로는 호평동, 남으로는 평례동인데 이쪽은 약간 언덕이에요. GTX-B 노선과는 별개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좋은 쪽에 이 앞쪽에 신축아파트가 많이 있고 더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왕숙신도시 같은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신축이 들어온 이후에는 평래호평 같은 경우 힘을 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처분 시기를 잘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GTX-B 노선의 마지막 역인 마성역입니다. 기존 마성역사를 공룡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을 관통하면서도 지하철보다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역사가 생기는 곳은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입니다. 다만 비노선은 강남권역을 통과하지 않아서 사업성이 가장 떨어지는 노선이었죠. 그래서 추가로 여기 생기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승센터가 생기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던 역사를 공룡으로 사용하는 곳은 인근 상권이 GTX 개통으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질 우려도 있어요. 더 크고 좋은 상권으로 15분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상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남양주 쪽의 상가 투자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GTX-B 노선은 내년 말쯤 착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1, 2개월 사이에 GTX-B 노선 중 인천 쪽 역사 인근이 저평가로 판단돼서 투자자들이 진입해서 가격 상승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도 아직 역 주변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착공하기 전에 투자나 아니면 실거주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GTX-B 노선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본인이 살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집 한 채를 사서 실거주하는 것이 수익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가급적 잘 판단하셔서 입지가 더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